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요즘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송버드가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또 에어드라 봤는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비트루에서 IOU 플레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버드가 좀 아직 다른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어를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송버드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래소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빗썸이나 업비트에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거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꼭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이 송버드에 관련된 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비트나 이런 빗썸에 꼭 여러분들 어 꼭 안 그 꼭 뭐라 할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비트루 거래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비트루 거래소는 xrp를 워낙 우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이나 이런 송버드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는 빠르빨리 뭔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스파크 토큰이 분배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송버드도 분배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송버드 토큰이 플레어 스파크의 IOU 토큰 있잖아요 비트루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플레어 IOU를 매수 하신 분들은 나중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다시 이렇게 출시가 되면 이 플레어를 일대열로 교환을 해주니까 요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플레어 IOU를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어 우리 아까 우리 제가 어 3개 코인 중에 하나 D 플레어를 하나 다오 플레어라고 하는데 이 이 플레어를 하나 코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시가 된 이후에 30일 정도 홀딩을 하고 있어야 스냅샷이 찍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루나 어떤 뭐 다른 거래소에서 지원해주는 그 플레어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준다면 어 이렇게 어 스파크 토큰을 이제 런치가 된 이후에 한 달 동안 홀딩을 하고 계신다면 자 플레어 172개가 이 다오 하나니까 요거 이렇게 비율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코인을 그 분배가 되는 날짜가 거의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스냅샷 찍은 이후에 꼭 받게 되는 거죠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 비트루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IOU 플레어 스파크 토큰을 매수하고 홀딩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2일 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이벤트로 인해서 그때만 그때만 매수하신 분들에게만 특별 혜택으로 드리는 거구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없습니다 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안타까워 하시고 막 욕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욕하지 마시구요 이벤트를 놓쳤을 뿐이지 내가 왜 제대로 이 시장에 일찍 안 들어왔지라는 후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욕할 것은 아닙니다 욕을 안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꼭 이거를 못 받더라도 송버드 하고 요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을 못 받더라도 이 디 플레어는 받을 수 있으니깐요 최대한 뭐 노력을 하시면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받기 싫으시면은 뭐 굳이 매수 안하셔도 되구요 뭐 이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봐 조금 더 영상을 좀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